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방의료 공백, 얼마나 심각한지 좀 궁금하고요. 전북대 병원은 그래도 지방 거점 병원인데 사정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전북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방 공백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는 현실로 다가와 있고요. 실제로 지방의료 공백을 촉발하는 시발점은 필수 과목의 신임 전공의 지원이 부족한 현상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공의의 수도권 선호 또 일부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전공의 부족은 더 심화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과 전공이 부족은 기존 의료인력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요. 그렇게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 신규 지원인력이 지원을 포기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결국 의료진들의 심신이 피로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노령화로 귀결돼서 지역 의료안전망 붕괴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우리 전북대학병원도 올해 필수의료과, 특히 산부인과와 일부 과들의 전공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산부인과, 외과 같은 곳은 필수의료 분야죠. 이런 분야에 전공이 지원이 적은 것,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필수의료과는 타과에 비해서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 또한 비정상적인 낮은 의료수가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업무 특성상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과실이 없는 선의의 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도 의료진 스스로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든지 책임을 도맡아야 하는 그러한 점들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지역의 고령화, 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의료인력 수급 정책이라든지 공공의료를 담당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지방의료체계가 흔들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 의료의 최후보로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은 목숨을 건 의료 유량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권역 내에서도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는 타 지역으로 진행해 가는 경향이 있고요. 일부 개인 병원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고위험 산모라든지 신생아들은 우리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쏠림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병원의 의료진들은 업무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소진되어서 이탈하는 현상까지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의료 유량민이라고 하시니까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도 나오기는 했었지만요. 지난 2020년에 중단됐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경은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담당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그에 따라서 지방의료 공백이 이루어짐을 해소할 방안으로 나왔는데요. 이는 단순한 의료인력 확충으로만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의사가 그 지역에 또 병원에 해당과에 적절히 균등하게 배치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도 의료진들을 유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제도적 개선들이 같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임상교수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도의 실효성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공공임상교수제도는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국립대학 병원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의료인력을 지방의료원과 연계해서 지방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방의료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되지만 시작 초기에 한시적 사업이고 또 해당 의료인들이 임금이라든지 또 지역 내에서 순환근무로에 필요한 정주여건 개선 등이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공공임상교수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본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의료인력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보완되어지면 아주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역 간의 의료불균형 문제 해결할 대책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가장 주요점은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역 내에서 활동할 의료인력 풀이 확충돼야 됩니다. 예를 들으면 전공이라든지 인턴들 정원부터 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이 지역 내에서 의료진이 근무하는 환경 개선입니다. 수도권과 인근 격차라든지 정주 여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러한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국립대학병원, 중앙정부, 지자체의 공동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사의 시발점인 인턴을 시작을 지역 내에서 졸업한 의대생들이 권역 내 의료기관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인턴 인력의 증원과 우선적 배정이 고려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인력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지역 의료 숙가라든지 공공정책 숙가 개선 등과 이런 것들이 아예 법적으로 정부의 차원에서 지정이 돼서 지역 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실마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이 지방의료 공백을 메울 방안,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에 지방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설립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주체와 관련 의료기관들, 또 국민들 간의 공감대응성이 필요하고요.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료수급 정책에 따라서 의료인력 배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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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